Q. 자, 던져야죠. 누구한테 준 걸까요? 그렇죠. 이럴 거면 그냥 던져서 골키퍼가 막둔지요. 날려버리는 게 더 나았을 텐데 아쉽습니다. 자, 22대19. 자, 우리가 패시브에 몰리면서 패스미스가 나왔습니다. 송지훈 선수도 세계 주니어 대회에 갔다오면서 급성장을 했는데요 갑니다 송지훈 앞으로 밀어졌고 송혜림 달려가죠 송혜림 슛 득점 역시 송혜림 저 근성의 송혜림 선수 다시 한번 박수를 보내주고 싶습니다 저런 욕심 아주 보기 좋습니다 송혜림이 아파하지만 그래도 득점을 하나 만들어냈어요